반갑습니다. 중개이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3월 학력평가가 찾아왔고 작년에는 학력평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시험에서 밀렸죠.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고 시험 변동이 굉장히 큰 한 해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날짜가 다 다르죠. 3월 학력평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다르게 3월 학평이 굉장히 중요한 촉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3월 모의고사 학평이라고 하는 학력평가 이 녀석이 2학년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어떤 시험인지 모의고사이긴 한데 우리 내신 시험은 일단 반응이 되지 않고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을 텐데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갓 벗어난 우리 이제 좀 애기들이기 때문에 3월 학력평가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고 모의고사고 이제 고1은 3월 23일 화요일 날 고2는 24일 수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시험 범위는 고1 친구들인 중학교 전범위 중학교 전범위 처참하죠. 중3 때 놀았는데 고2 학생들은 이제 수학 전범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상하 전범위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뭐 조그만 첫 번이잖아요. 조그만 첫 번째 내신 시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내신 시험과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경기, 광주, 전북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 학생들의 표본이 제일 크기 때문에 경기도 학생들 고1, 2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제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보거든요. 각 교육청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해요. 3월달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 6월 모의고사는 이제 부산 9월은 인천 11월은 경기 고1, 1 친구들은 4개의 시험을 모두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이제 경기, 광주 제외가 되고 6월이 이제 서울이 안 보죠. 서울이 안 보고 이제 9월들이 아마 경기도가 안 볼 텐데 최대 4회인데 보통 2회에서 3회를 시험 봐요. 그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3번 보는 학교들도 있고 4번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모의고사가 어떤 형식을 치르는지에 대한 문제야. 지금 고3들은 좀 난리 났죠. 왜냐하면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 대한 바뀐 교육과정에 대한 첫 해이거든요.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올해 수능이 이제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그 전년도까지 시행되었던 형태와 달라집니다. 선택과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고1,2까지 보는 시험들은 30번까지 그냥 이전에 나왔던 형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선택과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고2 마지막까지도 수원,수2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들은 좀 이렇게 막 겁나고 이런 상황이긴 하겠지만 지금 2학년 아이들이 3학년 되었을 때는 그 앞에 학년, 한 학년이 좀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제 고1,2 친구들은 여러분이 지금 뭐 그런 거 위험 부담 없이 치러지는 모의고사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처럼 코로나가 언제 어디서 막 이렇게 팡 터질만한 위험은 지금은 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3월달 모의고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선생님도 그 아이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까를 막 머리를 많이 짜도 우리 친구들은 잘 설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잠깐 쪽팔리고 말면 되는 시험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3월달에 경기가 안 보잖아. 그럼 경기도 사는 친구들은 중학교 전 범위가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접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고사만 향해 쭉 가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고2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수학상황, 여러분 수능 시험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친구들이 그냥 다 버리는 시험이야.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왜 자꾸 그럴까를 고민을 하다가 올해 딱 내가 이야기해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3월학평이 어느 해보다도 좀 진지해지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학습에 대해서 설계의 방향을 설계의 방향을 잡아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설계의 방향. 어떠한 과정도 밑그림이나 설계 과정 없이 진행될 수가 없거든. 선생님이 강의할 때도 그래요. 특히 도형 문제 풀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도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먼저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내가 이제 구조가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공식만 집어넣어가지고 계산만 따따따 해가지고 실수만 안 하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잖아.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좀 복잡한 문제에서 설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사실 뭐 선생님 때까지만 해도 오늘 뭐 하지 내일 뭐 할까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공부를 해도 시험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짜여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대신 과목이 좀 많았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상향평준화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다 들어도 만족스러운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굉장히 잘해졌어요. 설계 여기서 얘기하는 설계는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대입이지. 무조건 대입이야. 대입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학년까지는 최근 학년까지는 이게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신 시험을 좀 적당히 적당히 방어 좀 하다가 내신이 안 나온다 싶으면 그러니까 내신 3, 4가 안 뜨면 그냥 정시 파이터로 갑자기 돌변해가 정시만 딜이터 파는 거지. 그래도 대학을 잘 갈 수 있었어요. 대학은 정시의 기준으로 보면 내신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예비 고1 학생들이죠. 얘네들부터 엄청나게 중이졌지. 엄청나게 중이졌어요. 첫 번째는 중학교 4학년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중3, 중4, 중4 중4는 내가 흔히들 고4 이야기 놀릴 때는 난 여기 포인트 좀 맞췄는데 고등학교 4학년 지금은 예비 고1 학생들이 중학교 4학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1년 더 한다라는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도 있지만 중학교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단체활동이나 개인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독서활동, 자격증 이런 게 다 지금 반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부라고 하는 내신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야. 내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신을 위주로 할지 아니면 정시를 위주로 할지 방향을 잡아 나가는 시험이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신 파이터였어요. 난 내신 자신 있어. 다 외우면 되거든. 외우는 거 자신 있거든. 시간 투자해가지고 계속 쓰면 외워집니다. 근데 모의고서만 보면 3, 4등급인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뭘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주변에 누나, 우리 누나는 되게 공부 못했기 때문에 알려줄 사람이 아니었고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다 비슷한 애들끼리 뭘 알겠어?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겠는 거죠. 지금도 심지어 작년에 대학을 간 선생님이 가르쳤던 재수생 아이들도 재수생인데도 정시 점수가 안 나와서 맨날 상담하면서 맨날 슬퍼하다가 갑자기 수시가 덜컥 돼버려가지고 좋은 학교 가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고 내신은 난 엉망진창이다. 근데 정시 내가 모의고서 잘 보니까 1등급 나오니까 저는 정시 가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장 가서 정시를 못 봐버리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많이 가져야 돼. 근데 지금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 학생부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신도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내신은 어떤 비중에 있는지 정시로 갔을 때 어떤 비중이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 수시가 대폭 향상됐어요. 수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거기에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너가 수시를 합격했지만 정시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게 또 생긴 거야.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게 또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보다도 이쪽으로 할 거야? 이쪽으로 할 거야? 파이터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신 파이터, 정시 파이터가 이제 안 됩니다. 내신 파이터를 하려고 하니 그렇다고 수능 안 볼 거야? 정시 파이터를 하려고 하니 그렇다고 내신 버릴 거야? 이런 다양한 기준이 생기는 거야. 사실 예전에 쌤이 댓글이 폭발한 적이 있었는데 정시 파이터 함부로 하지 말아라. 1학년 때부터 정시 파이터로 돌아선 친구들이 대부분 실패를 하더라. 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도 내가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왜 실패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시 파이터라고 내신을 싹 다 버려야 돼요. 봉사활동 학교에서 하라고 해? 그럼 버려.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해 다 버려. 나 엎드려 자. 무조건 기출문제만 풀어. 이런 마인드가 돼 있지 않으면 정시를 어떻게 다 갖다 버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를 외치면서 내신 기간 때도 내신도 깔짝거리긴 하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이야기였거든. 근데 그런 파이터들이 이제 뭔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계에 대한 방향을 잡아 나갈 때 굉장히 큰 기준이 되는 시험이 3월 학력평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좀 버리긴 해요. 근데 3월달 점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내가 3월달 시험을 봤는데 내가 굉장히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내신도 강화하면서 나는 이제 모의고사 학습에 대한 성향의 차이거든. 내신을 아예 못하는데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중상 정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만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두 번째인데 어떠한 시험도 버리지 마세요. 어떠한 시험도 버리지 마.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예요. 이거는 뭐 아마도 3월달 대비, 6월 대비, 9월 대비, 11월 대비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하다못해 학원에서 보는 쪽지시험 학교에서 보는 간략한 수행평가 대비 무슨 쪽지시험도 단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능시험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만점이라는 그 영역은 4점짜리 하나 틀렸을 때 96점 영역과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96점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고 100점도 잘하는 아이야. 근데 완전 영역이 다른 거야. 내가 작은 시험이라고 해서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는 수능을 버리게 돼 있어. 누적이 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서 단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월 학평? 그래. 시험 범위도 앞으로의 방향과 좀 어긋나게 느껴질 거야. 근데 공부를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그 모르는 많은 문제들을 제치고 최대한의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연습을 하는 건 3년에 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중사고사가 안 됩니다. 알겠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예전에 작년에 비해서 혼란스러운 시기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작년에는 3월 달에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계속 밀어지다가 결국에 뭐 중간고사 안 본 학교도 많고 굉장히 그랬었죠. 지금은 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모의고사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게다가 고 1, 2 친구들은 기출문제까지 풀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까지. 메가스토에 들어가 봐봐. 작년에 봤던 시험지 그대로 다 올라오고 해설 강의도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좀 있으면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에요. 시험 끝나자마자 3월 23일이었지. 24일이었지. 23일, 24일 끝나자마자 한 달밖에 안 남아. 그럼 내신. 내신. 사실 내신 모두 돌입하는 거야. 바빠, 바빠. 언제 학교 적응하고 언제 친구들하고 그러고 있어. 바빠. 할 게 많아. 그 와중에 절대 버리면 안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대비가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시험 보는 그 순간에 23일, 24일 그 순간에 그 시험지에 빠져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풀어보자. 수능 시험장 가서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 모르는 문제 버릴 거야. 비벼야지. 비벼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려야지.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겨울방학이 끝나가고 겨울방학 때 공부 열심히 했겠지만 겨울방학 때 3월달 데뷔하는 친구들은 없죠. 예비고일이었으면 수학 상하를 했겠고 예비고일이었으면 수학 원투를 했을 거야.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나왔던 과정들도 다시 한번 다뤄보면서 기출문제는 꼭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여러분 이 내용, 오늘 한 내용 굉장히 내가 생각해도 말을 잘했거든. 오늘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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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